카시오 cdk 4400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답터를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전원 스티치를 누르게 되면 화면에 기본적으로 피아노가 표시가 되면 피아노 소리가 나오죠 일단은 음색은 총 600가지가 있구요 리듬 총 18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음색은 톤을 눌러주시고 번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올겐이다 그러면 079번부터 130번까지 올겐 계열 소리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톤을 눌러주시고 079번을 눌러주게 되면 올겐이 나오고 플러스를 누르면 하나씩 눌러주시고요 소리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색을 찾으시면 되고요 일단 리듬은 톤 바로 아래 리듬 버튼을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좌판을 보고 리듬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팝에다 보면 011번 그러면 스탠다드 파이비트가 표시가 되고 일단은 키보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리가 다 나오는데요 리듬을 사용할 때에는 억컴퍼 버튼을 눌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저음이 코드가 잡혀있죠 스타트를 눌러주시고 코드를 잡아주시면 리듬 표시가 됩니다. 이런식으로 이제 연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도레미 악기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한국형 리듬을 메모리를 해드립니다 이럴때에는 일단은 리듬은 181번부터 해서 190번까지 10가지 한국형 리듬을 메모를 해드리는데요 번호를 눌러서 번호를 찾아주셔도 되고 화면 아래 보면 이 레지스트레이션 이 부분에 저희가 단축키로 메모리를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1번을 눌러주게 되면 디스코에 월기니 디스코가 메모리되어 있고 2번 슬로우 고고 3번 슬로우락 4번 트로트 이런식으로 이제 많이 쓰는거 4가지가 메모리가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뱅크가 있습니다. 뱅크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2번 뱅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번에 4가지 1번에 4가지 2번에 4가지 이런식으로 8가지 단축으로 메모리가 되어 있습니다. 1번 눌러주게 되면 아까는 디스코가 나왔는데 지금 1번은 왈츠가 나오죠. 그래서 모든 리듬에 어울리는 음색까지 메모리가 되어 있습니다.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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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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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1번에도 트로트가 있지만 여기 2번에도 4번에 트로트가 있는데 약간 다 틀린 리듬입니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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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5번 7번 나중에 1번 4번 3번 슬로우 라 이런식으로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